전자칩판을 끄고 켜는 방법 우선 전자칩판을 끄고 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칩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온 채로 빨간색 불로 LED가 점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전자칩판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제공드리는 악세사리 중에 하나인 리모컨으로 전자칩판 센서를 향해서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전자칩판 센서는 버튼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자칩판이 같은 방식으로 켜지게 됩니다 전자칩판을 끄는 방법도 동일하고요 똑같은 버튼을 3초 이상 꾹 누르고 계시면 이런 메시지와 함께 전자칩판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